옳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지 자, 봐 지게야, 이거 해봐 지게야, 이거 해봐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휴 예쁜 것들 아휴, 여기를 봐도 예쁘고 아휴, 예뻐라 여기를 봐도 예쁘고 아휴, 저기를 봐도 예쁘고 아휴, 잘하네 지게야, 이거 해봐 자 아휴, 잘하네 음 으이, 잘하네 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만 이거 궁금했어요? 으이 으이 드라이 하얀 물 고춧가루 아이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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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 소스랑 소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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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 소스 잠깐만, 미찌기 이빨 발톱에 꼈어 아유, 호기심이 이렇게 많아요. 재밌어요? 아유, 잘했어. 자, 해봐.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저기요, 잠깐만요. 으응, 하셨어요. 우리 찌개 청진가봐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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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친구. 안 돼, 형. 이거, 이 얘기야. 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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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어휴, 어휴, 잘하네요. 찌개야. 이렇게. 자, 이렇게. 옳지, 다시 한 번. 이렇게. 어휴, 아가씨. 자, 이렇게. 너무 가격하세요. 아가씨. 아가씨, 너무 가격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영양신천국이야, 지금 여기.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이렇게. 어휴, 세 개를. 어휴, 세 개를.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아, 자, 자. 이거 봐. 어이크! 어이크, 자. 찌개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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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크, 자. 어이크, 이뻐라. 어이크,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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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아이고. 찌개야. 자러 가자,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재미있게 놀자. 승룡이, 잘 자세요. 찌개야, 떡순이 어딨어? 떡순아, 자러 가자. 자, 우리 자러 가자. 자, 어휴! 어때? 소리? 응, 바람 소리 봐. 자,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단다, 얘들아.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아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막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눈사람을 100개는 만들었나봐. 아닌가? 언니 집사 한 50개는 되겠죠? 저도 한 개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눈싸움도 하고 왔어요. 어휴, 이뻐라. 여러분도 오늘 눈 많이 보셨죠? 어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동심으로 돌아갔었어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한 번 느끼고 있는데 왜 싸우니?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응? 승윤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고 있네. 어휴, 기분 좋아다. 어? 근데 이거 떡순이 에스테틱 침대 맞죠? 이거 주인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떡순이가 양도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줬어요. 어머, 우리 떡순이 왔어요. 나의 사랑 김떡순. 떡순아, 이거 봐. 떡순아,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떡순아, 이거 봐. 자, 자, 자. 이거 봐라. 언니랑 노는 게 재밌나봐. 그래, 놀아라. 실컷 놀아. 내 마음을 봐. 저는 오신 짓자.